동대문구가 저소득 다문화가족 자녀에 대한 교육활동비를 지원합니다. 중위소득 100% 이하 다문화가정의 7세에서 18세 자녀가 대상이며 초등은 40만원, 중등은 50만원, 고등은 최대 6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 부모나 자녀 본인, 자녀의 삼촌인의 혈족이 신청할 수 있으며 지급은 신청자 명의의 NEH 농협카드 포인트로 연 1회 제공됩니다. 신청은 오는 9월 28일까지 동대문구가족센터로 전화 접수하면 됩니다.